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텔레그램 창업자 드로프 체포, 딥페이크 범죄 유통의 본산인가, 핏, 조사하면 다 나와? 입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 때는 저는 야만의 시대에 살았어요. 왜 야만의 시대냐면 문방구에서 팔았던 풍선 부는 장난감에 지금 몇십 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유동물질이었고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는데 요즘에 경주도 안 간다며 한 10평도 안 되는 방에다가 30명을 쳐놓고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왜냐하면 그때 비행 청소년,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비행 청소년이란 거, 그때 삐삐 시절이라 핸드폰도 없었고 그때 저희 때 비행 청소년 신문에 난 거 보면 뭐 그래요. 야산에 가서 비닐봉지에 부탄가스를 넣고 흡입을 했다. 뭐 이런 게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요즘에는 그게 아예 정말 그 청소년이 마약 유통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를 해가지고 같은 또래의 여학생들 혹은 여대생들을 그 얼굴을 음란물에 붙여가지고 유포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더 나쁘다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이 여기 도입이 되면서 기술적인 나쁜 놈들이 많이 생긴 거죠, 지금. 뭐 그 몇십 년 전에 그 야만의 시대에 걔네들이 나쁜 놈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기술의 혜택을 못 받은 나쁜 놈들이었고 지금은 기술의 혜택을 입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더 집요하고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나쁜 짓이. 그래서 그 지금 본산이 지금 텔레그램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데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많이 나타나면 텔레그램 창업자를 감옥에 넣어야 되느냐. 그럼 예를 들어 X에서 그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X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 일론 머스크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논리면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 그 관리를 못한 인스타그램 창업자를 감옥에 보내야 되고 물론 정말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는 미국의 청문회에 참석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한테는 볼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댓글에 우리나라에서 와, 그래도 저 미국 기업인은 저런 식이라도 반성은 하네. 뭐 이 얘기는 달렸어요. 마크 저커버거가 자기가 페이스북을 그런 목적으로 창업하지는 않았잖아요. 너네 여기서 범죄라고 마약을 유통해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마크 저커버거는 창업주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프라는 텔레그램 창업자가 지금 일단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오늘 또 딥페이크 관련, 범죄 관련해서 지금 무슨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셜미디어에 지금 가입자 수로 따지면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그다음에 메신저, 위챗, 인스타그램, 틱톡, 텔레그램. 그러니까 매출에게는 가입자 수는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조건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텔레그램이 전 세계로 봤을 때 10위권 안에 드는 SNS다. 그냥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SNS 종류가 워낙에 많아요. 중국은 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만 쓰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걔네들은 틱톡, 위챗을 쓰지 그 다른 나라 걸 안 쓰잖아요.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안 쓴단 말이에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쨌든 텔레그램의 위상이 이 정도고 그리고 여기서 차별화되는 게 이게 보안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방을 바로 폭파시켜볼 수 있어서 이걸 많이 이용하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창업한 드로프가 잡혔다. 어떤 인물인가 약간 좀 나르시 시즌 같기도 해요.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가보면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사진을 볼까요? 되게 단순한데 이게 약간 누드 모델 같아요. 보시면 모든 저기가 다 누드예요. 지금 넘어가시면 이분이 여기 딱 올려놨잖아요. 이게 멋있긴 합니다. 오너 앳 텔레그램 자기가 오너라 이거죠. 딱 박아놨어요. 딱 박아놨죠. CEO 오너 앳 텔레그램 팔로우가 153.5만인데 팔로우 한 사람 한 명도 없네요. 그렇죠? 자존심인가요? 근데 나르시 시즌인가요? 근데 이게 잘났으니까 이러죠. 만약에 몸이 정말 배가 산만하고 이러면 이거 올리면 공감이 가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이 우월한 유전자로 이분이 정자를 12개국에 100여 명에게 기증을 해서 생물학적 자녀가 전 세계에 100여 명이나 있어요. 이분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분의 아들, 딸들이 지금 진짜 가족은 아닌데 생물학적 가족이 이렇게 많아요. 우월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일단 체포가 되었다. 뒤로 가겠습니다. 체포가 된 내용은 그것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다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화성애자랑 마약 밀매업자 범죄 정보가 유포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텔레그램 창업주인 드로프한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랑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 공항에서 체포가 된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올린 것 같아요. 이슈를 매일매일 보는 것 같은데 파벨 드로프를 지지했습니다. 머스크가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유럽은 지금 2030년인데 사람들이 밈처럼 처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X의 적이잖아요. 창업주는 아니지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병상년의 느낌으로 올린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톤소사이어티였는데 톤소사이어티는 뭐냐면 여기서 톤코인을 만드는데 톤코인이 그거예요. 텔레그램에서 내가 응원하는 창조자한테 돈을 준다든가 여기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재화인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톤소사이어티인데 여기에 약간 저항의 상징으로 로고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레지스탕드 도구, 걔데 레지스탕드 복장을 한 도구로 이걸 바꿔서 지금 드로프가 체포된 데에 대해서 저기를 한 거죠. 항의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지금. 그다음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등장합니다. 터커 칼슨. 예전에 보수 매체로 유명했던 폭스의 앵커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분이 뉴스를 조작을 해서 팽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또 다르게 해석해서 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셔서 자기의 채널로 유튜브니 엑스니 이런 걸 자기가 직접 대담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분은 무려 푸틴하고 대담을 하셨습니다. 푸틴이 서방 언론하고 대화를 한다. 그것도 여기 가서요. 여기 모스크바 갔어요, 이분이.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성공시켰죠. 둘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푸틴이 정말 아무 말이나 다 질렀습니다, 그냥. 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생각 없다. 그리고 그 역사를 거론하면서 이건 미국이 태클을 거는 건지 원래 우크라이나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신 분인데 에피소드 73에서 푸틴이 나왔죠. 그런데 에피소드 73에서 푸틴이 나온 다음에 트럼프도 여기서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두로프가 나옵니다. 두로프가 나왔어요, 에피소드 94편에. 94편에 두로프가 나와서 거의 한 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여기서 얘기한 게 900밀리언이죠. 텔레그램 해지 오버 900밀리언. 지금 9억 명, 9억 명을 갖고 있다. 뭐를? MAU, MAU가 30일 동안 한 번 이상 앱을 접속한 사람들을 쓰는데 그게 9억 명이고 앞으로 1년 안에 10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앞으로 10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고 두로프의 인기가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여기 있죠. 포레스트 파이어라고 표현이 있을 거예요. 포레스트 파이어라는 표현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뒤에 나올 겁니다.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이유를 두로프가 밝혔습니다. 우리의 텔레그램은 지정학적 플레이어가 아니고 중립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톤 소사이어티, 텔레그램 공식 계정에서 다 이걸 부적절하다고 하면 하는 거죠, 체포가. 우리는 중립을 지켰고 보안이 굉장히 특별한 SNS를 올려서 곧 10억 명의 MAU를 앞두고 있는 인기 SNS인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 창업주를 체포해서 데려가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터뷰를 한 2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지금 일론 머스크처럼 한 번 달았습니다. 코멘트를. 뭐라고 달았냐면 정부기관의 검열을 거약하면 받을 수 있는 경고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그렇죠? 완전히 이거 아니다. 너 나빠, 프랑스 정부 나빠 이 얘기는 아니지만 애둘러서 표현을 했죠. 이게 지금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래서 중요한 인물들이 다 지금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지금 당장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팩트는 맞습니다.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보안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많이 나오잖아요, 자료화면에. 마약을 요즘에 피자보다 쉽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청소년들도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에 구매할게요, 은어, 아이스 구매할게요 하면 수두룩이 달린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는데 지금 놔두는 영상인데 이 지금 전국에 다 있어요. 전국에 다 있는 그 여학생들이 지금 딥페이크 영상으로 자기 얼굴이 도용돼서 음란물 유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로 오늘 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서울경찰청장님께서 26일 날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했어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데 동료 학생 교사에 대한 것까지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범이 누구냐. 어른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똑똑해진 10대 청소년이 나왔다고 했죠. 저희 때랑 다르게. 지금 여기서 잡힌 피의자만 청소년 피의자만 1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요. 7월 달 말 기준으로 올해 벌써 청소년 피의자가 10명이 이 딥페이크로 자기의 동료라든가 자기의 선배라든가 자기의 교육 담당 선생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잡힌 사람이 10명이래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로 유포가 되고 있느냐. 텔레그램으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맞죠. 이게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창업주 드로프를 이것 때문에 구속을 시키고 벌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는 것이죠.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그럼 딥페이크 도대체 뭔가. 딥페이크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4개를 보여드릴 텐데 재미인 딥페이크로 재미를 일으켜서 삶이 즐거워지는 것 두 개랑요. 누군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세상에 어떤 저쪽 북에 사는 사람. 안 좋게 지금 되는 것 두 개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릴도지라는 유튜버 알고리즘에 많이 떠서 보는데 김정은, 김여정의 딥페이크 영상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요즘에 오물풍선 자꾸 난리잖아요. 오물풍선 먹방을 하는 김정은입니다. 이걸 북에서 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게 나쁜 것으로 쓰이면. 이거 남자분들은 특히 속으신 분도 많을걸요? 여자분들도 축구 좋아하니까. 한때 이강인 선수, 지금도 그렇지만 이강인 선수 처음에 진출했을 때 계속해서 이런 영상 나왔죠. 은바페, 호날두, 메시가 나와서 이강인 선수는 뛰어난 선수며 조회수가 1,200만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은바페, 호날두, 메시는 이강인 선수에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다 가짜 영상이에요. 다른 말을 한 걸 갖다가 음성을 입혀서 이강인 선수 칭찬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좋다고 가서 이강인 선수 저런 대단한 선수들이 축하해주네. 와, 역시 은바페, 역시 메시. 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다 가짜예요. 조회수 올리기간 다 가짜 영상. 그렇죠?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 요즘에 또 저기 쥐롤라가 난리죠. 킹키부츠에 나오는 롤라를 지금 개그맨 이창호 씨가 해서 쥐롤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영상이 그걸 또 패러디한 겁니다. 피지컬 스타, 뮤지컬 스타를 패러디해서 너무 재미있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재미를 주는 영상이고 또 이게 나쁜 영상입니다. 송혜교입니다.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게 음성까지 나와요. 그러면 송혜교 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게 저렇게 천사 같은 송혜교 씨가 기부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동참해야지. 다 가짜입니다. 송혜교 씨, 조인성 씨 나와서 맑은 눈망울로 기부에 참여해달라고. 다 기부를 하는데 다 엉뚱한 데 돈 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이게 딥페이크의 무서움이에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우리 관련 줄 찾아보도록 하죠.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2020년에 디지털 뉴틸 핵심으로 데이터 댐 구축에 나서다. 댐이 뭡니까? 많이 물을 모아두는 거죠. 데이터 때문에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두는 거다. 저렇게 딥페이크 영상들이 판치니까 과기통상 정통부에서 나섰어요. 뒤에 과제를 볼게요. 뭘 했느냐? 일단 데이터를 엄청나게 확보를 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AI 학습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데 많은 인력 필요로 이런 내용이 나와있고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 종목이 나오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 부분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갈까요? 하나만 앞으로 가주세요. 하나만 더 앞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입니다. 딥페이크 방지 영상 AI 데이터 해서 여기 이게 뭐냐면 딥페이크로 저렇게 아까 나온 것들 있죠. 조인석 씨, 송혜교 씨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영상들을 많이 학습을 해서 그거를 AI가 판단해서 이게 가짜라는 걸 걸러내주는 그거를 지금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머니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주도를 했고요. 이 밑에 크라우드 웍스라는 지금 상정회사죠. 거기서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지금 그걸 데이터를 쌓아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이미지들을요.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리 가짜라고 속여도 AI가 판별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관련주를 뽑히게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영상만 보고 마무리하죠. 황현희 씨가 그때 기자회견 했죠. 저희 이데일리도 많죠. 이데일리에 나오시는 출연진분들 사칭해가지고 황현희, 황현희 조사하면 돈 나와. 황현희 유튜브 공식 조사하면 돈 나와. 조사하면 돈 나와. 조사하면 돈 나와. 아무것도 진짜 황현희 씨가 없습니다. 뒷페이크 영상 정말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뒷페이크 범죄를 저질린 사람들은 바로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함께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거르는 크라우드웍스의 그런 뒷페이크 방지 영상 데이터 이런 기술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줄 매듭형입니다. 뒷페이크 보이스피싱 장난질 친 피고인에게 오물풍선 먹방 10시간 형을 명한다. 땅 땅 땅.